아 이거 스크롤 그 오른쪽 누르면 빨리 넘어가요 아 그래 난 이거 패드로 해야지 왜? 응? 왜 이렇게 많이 준담? 뭐야 컨트롤러 세팅 밖에 없어? 아니 있는데? 아 잠만 근데 게임 소리 좀 설정하고 싶다 우와 나 버튼 눌를때마다 쾅쾅거리네 개시끄럽게 광, 광, 퉁, 퉁 우와 뭐가 엄청 많은데? 대충 얘 개빡치하시겠다 이걸로 해야지 뭐하냐? 저 키 설정 좀 키보드가 좋다고 차라리? 아 그래 근데 난 이런거 키보드로 잘 못하겠던데 어 야 어? 스트리머 모드가 있대? 어 점프가 뭐야? 점프, 숙이기 공격 키가 뭐야? 뭐야 뭐 벌써 연습을 해 아니 저 키, 키 세팅 중 오 아 그래 뭐야 뭐 이상한 뭐 많이 준다 진짜 어 방금 때리는거 뭐지? 어 근데 한글 옵션으로 한글을 선택했는데 왜 죄다 영어임 아우 시끄러워도 왜 아 이거구나 메뉴는 뭐에요? 메뉴? 아 됐다 드디어 원래 해상도 오오 됐다 잠깐만 오케이 근데 해상도가 왜 이렇게 어? 어 윈도우 모더리스 오케이 온라인 방제를 방제를 바꿔야겠어 이거 뭘로 해야되지? 철권 아 플레이 크리에이트 세션 철린이 둘이서 싸워봅니다 훈수 못받음 훈수 못받음 훈수 못받음 훈수 못받음 훈수에도 모름 훈수 못받음 훈수하지 마세요 진짜 철권 세븐임 이거 오케이 아니 거절이 아니라 훈수를 못받음 아무리 훈수해도 이게 뭔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 훈수를 하는데 그런게 일치없다보니깐 박살이 나있다 이거 초대를 어떻게 하는거지? 기다려 기다려 온라인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런데 온라인에 초대가 없네요 어? 있을텐데 플레이 매치 크리에이트 세션 그러면 스스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다고? 아 저희 스스 해달라는데 스스 없어졌다고 말씀드린 스스가 뭐에요? 스코드 스트리밍 아 진짜 별걸 다 줄이네 개빡치네 아우씨 스스스스스 어 최대 참가 인원을 줄이고 초대 슬롯을 하나 하면 세션 작성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를 고차비를 초대할 수 있나? 고차비 초대가 안되네 어떻게 하는거지? 온라인 이름 오비죠 어? 아니 잠깐만 안돼 어 예 한글 오비에요? 초대 보냈어 갔어? 오 왔어요 오 굿 하이 아 이거 또 패드라서 나는 아 채팅 잘 돼요 이거?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도 지금 대전 게임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사운드 설정했고 그 캐릭을 어떻게 바꾸지? 얘들아 혹시 철권은 고인물 게임이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게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브금 저작권 같은 거 안 잡냐? 얼마 전에 이 사람이랑 했던 게임 저작권 다 걸려가지고 좀 골 봤거든 안 걸려요? 아 오케이 확인 어 그렇대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결정 어? 이거 아니야 메뉴 표시 어 됐다 오! 어? 뭐야? 어디가 좋아요? 이거 보여요 화면? 네 보여요 어? 일단 여기로 할게 뭔지 모르지만 저도 골랐음 야 나 이거 와 나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뭐야? 그냥 누르면 되나? 어 뭐야 나 시간 아 시간초 때문에 골라졌어 미친 오 아 메리구나 나 뭐 골라진 거야? 하이 아니 하이구 자시고 나 뇽 하이 푸바오 뭐해 여기서 뇽 나 뭐하는 놈이야 어 2승 언제 했냐 너? 너 연습했지 아니에요 이거 5년 전인가? 감사합니다 난 1승 한 거 없어졌는데 아니 나 그 이후를 알쭈 그냥 곰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니 잠깐만 님 오른쪽에 2연승 돼있는데요? 왜 아니에요 뭐야 나 왜 2연승이야 오 오 으악 이 새끼 봐라 오우 오우 안돼 여인머 여인머 어떻게 하는거지? 아 오우 오우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아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아하하하하 아니 나 뭐하는건지도 모르겠어 ㅋㅋㅋㅋㅋㅋ 나도 몰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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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 오 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키가 이게 맞아? 오! 오케이 오케이 뒤졌다 귀싸대기 귀싸대기 세이동을 어떻게 하는거야? 왜 이래? 아 이렇게? 아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자! 자! 귀싸대기 안 돼! 아! 아니 롱티는 좀 아니 펭키 지른다 펭키 아 잠깐만 뒤로와봐 뒤로와봐 이거 어떻게 눈 떠인데? 아 저기요 아니 뒤질라고 이게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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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빌살기? 아 저 빨갛게 빛나는게 뭐에요? 그니까 저 빌살기 아 잠깐만 타임 잠깐만 나 님 목소리가 작아서 좀 올려야겠어 어 오케이 오케이 호흡 이게 오케 잠깐만 아이고 아 격투게임 너무 정신없다 잠깐만 어우 오케이 가자 이거 뭐지 아, 이 자.. 으하핰핰하핰ㅋㅋ 이 새끼 왜 대줘 아! 아 이게 이쪽으로 쓰려고 했는데 쒸대기 아아 아! 아! 아... 어떻게 그렇게 파는거야 하핰 왜.. 왜 이렇게 막아? 그거 막는 거? 네 막는 거 뒤로 가서 막아야지 아 뒤로 가는 키?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싸운다 다시 싸운다 아 오케이 오케이 고 어 싸대기 좋은데? 싸대기 어쩌네 아니 키 웃기네? 아 웃기 웃기 아 요런 느낌 오케이 거부다 거부다 아 근데 제가 주캐가 주캐라고 하긴 뭐하는데 제가 주캐라고 할 게 있어요? 아 제가 이거 승률 100% 거든요 옛날에 한 판 승리하고 도망갔어 아 나 승률 100%야 지금 내 아마도 이야 그러네 그때 다시 무슨 역회를 했었거든? 네 응 어 근데 왜 캐릭터 선택을 다시 못해요? 아 그럼 다시 하기로 갔어야 됐나 보다 아 오케이 한 번 더 해봐 오케이 오케이 꼴 봤네 저거 가방 와만 푸흐흠 바로 싸대기 아 아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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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자 막아 봐 바과 막아봐 뒤로 가기만 뒤로 이렇게 뒤로 가봐 계속 뒤로 가봐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때리면 막을 거야 짧은 싸대기 짧은 싸대기 아 좀 아프다 아 잠깐 좀 아프다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헤이. 에헤이. 됐! 짧은 싸대기, 큰 싸대기. 짠, 짠, 어, 다시. 아니, 딜이 빼내고니. 리치가 저렇게 길어. 짧은 싸대기. 아, 잠깐만. 쩌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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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곰쩌대기. 쩌대기. 쩌대기. 죽어. 안돼. 아, 필살기 알고 하자. 필살기 뭐야, 써봐. 뭐야. 오, 오다 오. 오키. 어, 뭐야. 뚜잉뚜잉. 토아스. 아하하하하하. 죽어버리네. 아, 이거 저한테는 오우거든요. 어, 난 뭐지. 근데 패드 모르시죠. 아니면 이번에 저 패서 써보실래요? 그거 찬물이 날 패야돼. 아, 찬물이 날 패야돼. 왜요? 이거 날 패야된다고. 아, 그래요? 분노 게이지가 맞아야 찬다고, 내가 알기로. 아, 그래요? R1이라고? R1? 알았어, 해볼게. 쇠키. 쇠키. 발로 조진다. 짠발. 어, 아니. 곰이 점공을 해. 아, 내가 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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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써보라, 이 새끼야. 아, 미안. 아니, 이 새끼가. 아, 피 냄새를 맡아버렸어.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지지개 뺏는 건 없어. 아, 나 피 냄새를 맡아버렸어. 아, 미안, 미안. 로비로 가서 한번 캐릭터 바꿀래요? 아니면 어떡할래요? 아, 지금 로비예요. 아, 그래? 네네. 아, 이거를 또 해? 아니, 귀엽지네. 개싸 맞았네, 잠깐만. 어, 바로 그냥 하는 건가? 아, 애기다, 애기다. 평소에 싸궁이 싸. 아, 뭐해? 나 하나. 내가 알기로는. 나, 나 이, 나 맞아. 얘야, 얘. 나 얘가 주케였던 것 같아. 뭐야, 이거. 아무거나 해. 주케 라기보다는 내가 스토리 모드를 했었는데 이 캐릭터로 되게 잘 싸웠던 기억이 있어. 음~~~ 또야? 아이, 딴 거임. 아니, 진짜. 딴 거임, 딴 거임. 뭐가 딴 거야? 곰이잖아. 아, 얘는 카와이안쿠마라고요. 아까는 판다고. 색깔만 달랐잖아. 아니에요. 걔는 펜덕, 얘는 곰이라고요. 아니, 시발. 사람 아니에요? 김미코인 하잖아요, 곰이. 오늘 저녁 이거다. 왜 떠나. 뒤져주세요. 아 근데 얘 쓰는 법을 까먹어서 오! 로봇인데? 아 이거다 아 알았다 알았다 이거다 위 아래에 아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잘하냐고 생각보다 아 잠깐만 우와 아프다 뒤질라고 철권이 이게 철권이 왜 안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야 공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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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떻게 때려야 되지? 지금이다 안돼 아 객카미 바로 쭉 바로 죽방 다 다! 잘해 아! 아! 죽빵! 아, 안돼! 아, 나, 나 궁 좀, 나 궁 한번만, 궁 한번만 오케오케 궁, 궁 없겠어! 아, 알로원이 뭐야? 알로원 이거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어? 당황스럽네 그걸 피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걸로 피해질지 몰랐어요 나빴어 덤벼 아니, 미안해 아니, 나 이것만 눌렀는데 이게 피했을지 몰랐어 아니, 이제 쓸 줄 아니까 넌 뒤졌어 이리로와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저거 개빡치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저도 모른 그냥 막 누르가 되는 거니 죽빵! 아, 곰 주제의 로킥을 아, 죄송, 죄송 이번에 진짜 써드림 아니, 아니, 내가 진짜 맞출게 그냥 해, 이제, 덤벼 이거랑 우이씨, 갑자기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죽빵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어떻게 하는 거더라?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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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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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s 이거 아래 누르고, 발 두 개 어떻게 하면 되던데, 이거? 아, 그 아래랑 뒤로 가는 거 하고 양발 양발이 뭐야? 그 발, 그 밑에, 밑에 간 키? 그거 어떻게 하던데? 곱만 된다잖아 아이고, 나이가 달리네 아 진짜 얼탱이가 없네 곱만 되는 거 쓰고 있어 괴빡치 어깨냐고 몰라요 아, 근데 참님 이거 패드만 되는 콤보건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점프 그거야? 어휴 이거 머리도 오우 오우 어라? 하이익 이거 펭귄 게임 아님? 스마트라는게 있나봐요 내가 이김 아니야 이거 참님 이거 패드 껴봐 패드? 응 잠깐만요 패드 끼면 이거 스마트 콤보 기능이 있긴 하거든 나 이걸로 했거든 이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잠시만요 아 키보드도 있어요? 키보드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키보드로 설명을 못하겠어서 키보드? 스마트 콤보 기능이 뭐예요? 이게 예를 들면 방금 내가 막 기술 썼잖아요 커맨드 입력이 아니고 버튼 딸깍으로 나가게 하는 게 있어 아 저 P래요 P 한번 해볼게요 해봐 해봐 다른 캐릭 해봐야지 어떻게 A 누르지? 아 내가 눌렀어야 되나? 아 됐다 패드 연결한 거야? 안 했어요 아 그래? P라고 해가지고 해보려고요 아 근데 위에 캐릭터 잠겨있는 건 다 DLC인가요? 그런가 본데요 뭐야? 파이널 판타지에 나오는 애가 있어? 아 뭐야? 아 시간 너무 짧다 캐릭터 고르는 거 구경 좀 하자 다 DLC래요 아 화랑? 아 나 화랑 좋아해 태권도 하는 애잖아 어 발 콤보 쓰는 애 화랑 또 간지 나지 잘 쓰면 아 아 나 킹도 좋아하는데 저 킹임 이번에는 7타임 표범이야 인마 얘 표범이에요? 표범 아니야? 재규호 같은 애 아니야? 재규호인가 봐 아 근데 야 화랑 왜 이렇게 날라리 됐냐 얘? 야어씨 못 며어봐라 잠깐만 P? 잠깐만 어 P P 눌러봐 그럼 뭐 왼쪽에 아 이거 이거 누르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네 누른 상태에서 보면은 네 뭐 뜨는지 모르겠어 난 키마가 아니라서 근데 나 이게 다 그게 뜨는데? 그게 뭔데? 그 저거 그... 패드 패드 컴... 패드 그거? 아 그 패드를 껴봐 패드가 편해 내가 볼 땐 이거 아... 그럼 누르고 하시면 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LB를 누르면 커맨드가 떠 님 P키 누르는 것처럼 네 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킬이 나가 이렇게 콤보로 아 오케오케오케 했음 했음 아 했어? 오케이 그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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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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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찾 아 잠깐만 파아찾 아 잠깐만 잠깐만 킹 아 괜히 알려줬나 이거? 아 잠깐만 차아 잠깐만 잠깐만 파아찾 차아 멈춰 새끼야 파아 어 뭐야 뭐야 내 구원 야 이런게 있었잖아 아 큰일났다 괜히 알려줬다 이거 슥 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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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샷샷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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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슥 아 안돼 도망가 나이스 아 잠깐만 야 화랑이랑 안 맞는다 호 슥 안돼 안돼 내려줘 안되지 그렇지 빛풋 그렇지 호잇 호잇 슥 아 저거 개사기야 저거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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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막아주고 안돼 안돼 일어나 호랑이 일어나 재규구나 빅풋 아 저거 개사기야 저거 잠깐만 엄마 또또또또또 자아 아 저 새끼 저 개사기 자아 아 잠깐만 나 자세가 자아 오 뭐야 막혔어 응 막았어 아아 아아 까아 케잇 어우 오케이 어 뒤졌다 괜한걸 알려줬네 아 좋다 이거 그 캐릭터 바꾸실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 똥캐네 화랑 야아 몰라 똥캐네 이거 어 개 똥캐네 이거 맞는거 해보셔요 아 나 이거 뭐하지 나 이제 동물이 없어 아 나 이제 뭐하지 동물이 없어? 동물이 없어 나 어떡하지 근데 이거 시작을 바로 어떻게 해? 그냥 자동이야? 아 제가 수락해야 돼요 아 그래 뭐하지? 어? 지졌다 이걸로 간다 다음은 이건가? 아 이거 괜히 알려줬어 스마트키 개 빼고 있었는데 개꿀 개꿀 겁나 좋아 겁나 좋아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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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제 큰일 났음 님도 큰일 났음 님도 큰일 났음 저 이 세계 생물체 아님 나 어? 나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데? 뭐지? 님 이제 큰일 났음 나 지구 사람 아님 아 이런 씨 아니 크툴루가 왔어 큰일 났음 나 덤도 씀 나 탈모 아님 일부러 민거임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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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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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미 올라간다 저요? 아 아아 아잠잠잠잠 뭐야 그거 뭐하냐 쩝 뭐하냐 아악 안 돼 죽어라아아아아아 탈 오 그레이트가 뜨네 아 잠깐만... 거미 올라가는거 개 웃기네! Christopher's looks like a wolf 아니 저런 STRUMP empres against others 아니 아니 저거 겁나 웃기네 B official 광관 ately 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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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우하하하 우쌰 우쌰 흐헤헣 흐흐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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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오오호호호호 내가 내가 이겼지로오옹 내가 먼저 대치로오옹 희까위이 바로 올렸지 두두두도도도도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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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러면 싸가지 없어 이리와 어? 쫏! 그렇지! 으아! 으쌰! 어떤데? 역시 헤이하치! 강하다! 어떤데! 우와! 잠깐만 내가 데미지! 어떤데! 어떤데! 우와아! 잠깐만! 어 막으면 그만이야! 안 되는 거! 막고 때리면 도도도도도도도! 너도, 너도, 너도 맞아! 으쌰! 그렇지! 안 돼! 잘가라! 그렇지! 안 돼! 버터 오징어 됐어! 안 돼! 안 돼! 우와! 어, 잠깐만. 어, 좀 치네? 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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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 너 너무 아파! 안 돼! 걸렸다! 죽어! 죽어! 사나? 선다! 안 돼! 내려줘!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돼! 엿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재밌네! 아, 오징어 버터 오징어를 했어! 오오! 자, 지금 3대 2입니다! 약! 몇 판까지 하나요? 설마 5까지가 하나요? 네? 몇 승까지가 하나요? 그냥 진리대까지 하고 이제 됐다 싶으면 끄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기오기! 고고고고! 아, 잠깐만 나 하고 싶은 거 생각했어! 뭐요? 뒤졌다! 와, 나 얘! 나 아무것도 몰라! 자, 어제 한 번 큰일 나봐라! 내가 얘는 알고는 있는 애야! 항상 오락실에서 이거 하는 애들 약간! 아니, 이건 모른다는 거 다 알아! 아, 저 어렸을 때 완전 애기 때 애들 하는 거 구경만 했었을 때! 뭐야! 얘가 되게 재밌었어! 어? 머리 스타일이 또 비슷한데? 저 어제 잘못 짜서 잘못 짜서 머리가 중력을 반대로 맞았음! 나 탈모 아님! 어머, 얘 뭐야? 로봇! 쟤 뭐야? 일로와! 오오! 덩치보소! 아니, 머리가 하나가 오! 오! 서로 서로! 어! 어, 잠깐만! 쟤 왜 이렇게 쎄! 안돼! 내려줘! 왜 이렇게 쎄 너! 오오! 왠지 개살벌한 거 보소! 빠세이! 안돼! 잘못 놀랐다!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아, 이거 방이가 방으로 했어야 됐는데 이거 죽겠는데? 어, 안 죽잖아! 어, 힘들! 으흐,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오, 깜짝이야. 아, 짧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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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어봐! 으쌰! 와아! 저 폴 역시 쎄다. 으쌰. 반대에에第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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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뭘 알아? 뭐가, 뭘 알아? 알아버리 뭘? 알아버리 어, 잡기가 있잖아! 잡기 어떻게 해, 뭐야! 잡기, 나... 뭐, 키 두 개 누르니까 나갔는데? 아! 그만해! 알려달라며! 아... 너... 궁인 척 하면서 잡아 궁인 척 하면서 잡아 야, 이거 어떻게... 아니,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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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아! 야, 궁은 쐈지요! 자, 진짜 바로 잡아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 잠깐만, 이거 알려줄게 자, 알려준다고! 알려준다고, 인마! 알려준다고 이 새X야! 아니, 어떻게 하는데요? 알려준다고 했잖아! 알려준다고 했잖아! 알려... 자, 봐봐, 이거 뭐... 패드라서 모르겠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펀치 펀치랑, 그냥... 두 개 눌러봐 두 개 동시에 눌러봐 왼발 왼손? 아 이거다! 아 오케오케오케 아! 이 새끼가? 와 개세다 저거 미친 달려가서 잡기 미친 하하하하하하 잡기는 어떻게 피해? 몰라 어 쟤 왜저래? 추웠나봐 하하하하 아아 같은 후? 아 잡기가 잡기로 푸는거래 아아아아 걸렸을때 푸는거 잡기로도 바퀸 잡지 흠흠 신기하네 뒤졌다 흠흠 이거? 흠흠 안녕하세요 요 제가 어제 라면을 먹고 자서 좀 부었네요 라면 얼굴로 드셨나봐요 얼굴 먹지 어디로 먹어요? 얼굴로 먹는거 아닌가요? 어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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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약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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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학폭 아니냐 이 정도면? 하하하하 뭐냐 이거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 돼! 잡았다! 막았냐? 막았냐? 막았지롱, 복근! 아니, 이거 어떻게 막아? 누르면 막지, 바로 아, 저 배치기 딱지내죠, 뭐? 배치기 지금 하면서 내렸지 어, 이거 왜 안 일어나? 배치기 아이C 어, 이러면 반대로 뒤로 가야되지? 안 돼! 어, 뭐야, 잡... 하하하하 야, 잡는 거 개 아픈데? 잡기였어, 이거 아, 그래요? 크, 오마에 고로쓰죠! 아! 으아악! 좋지 않은 곳에 아, 아! 슉슉슉 슉슉슉 아니, 슉 슉 앗!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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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보자! 자! 안 돼! 막아야되는데! 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 속도와 중량 이런거 있니? 하하하하 종량 중요하지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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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요 하하하하 뭐하는 짓이에요? 파이널 라운드 레디, 파이브 펫 펫 펫 오우야 펫 유진 내로 쎄 제이 어 뭐야, 이거. 헉헉헉헉 아COM 행 달려가서 잡기 안돼 맞아줄까? 안 맞아줄 거잖아요 바로 컷 생각보다 박빙인데 박빙 맞아 맞아 얼굴 번들거리는 거 봐 개기름 줄줄 흐르네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는데? 응 재밌음 재밌음 잘하잖아 그리고 좀 나쁘지 않죠? 제가 막 엄청 잘하진 않아도 중간은 안 그게 내 포지션이었는데 이상하다 얘 못 참지 다시 보여준다 철권 에잇은 더 재밌는데 이러는데 그래 재밌게 하고 너무 비싸요 재밌게 하고 하이 또야 얘 한번 써보고 싶어서 기술 알고 난 다음에 참교육 해드림 오키 뭘 오키야 오키하면 안되지 왜요? 어? 참교육 오키 오키 나도 아니 저거 개무섭다니까 아니 약간 쫄게 돼 자 바로 잡기 어? 아니 이럴 수가 바로 잡기 아니 이럴 수가 바로 잡기 어이 시가 이 새끼가 나도 잡아불기 나도 잡을 거야 이 새끼야 아 진짜 정말 그만 좀 해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럼 타면 아 이거 무대뽀야 저거 그냥 아 저거 미쳤네 미쳤네 에이 예측하지 못하겠 예측하지 못하게 마가버리계 에이 금광풀계 곰 쎄네 그니까 пам adjac 끝나 다시 잡ti 시간이 하나ué 침대, 잠깐만.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어 뭐야, 왜 떨어져, 왜 떨어져. 풍차 돌리기 어떤데? 아이씨, 내가 수십 대 때리는 거 한 놔, 이 새끼야. 뒤디를... 빠세야! 어? 왜? 왜, 왜, 왜? 그렇지. 그렇지. 이놈에 방어가 안 됐지, 방금? 아니, 방어가 안 돼. 뭐야. 퍼펙트. 나 한 대도 못 때렸어. 아, 뒤에 연타하면 안 돼. 오케이. 아이씨, 저거 개 아프네, 뭐. 아니, 저거, 아니, 저거 개무섭다. 한방한방 세잖아, 저거. 파! 파! 아니! 글래버리게! 자! 다시 해. 다시 해. 죽었어. 곰돈 저거 생각보다 세네. 그러니까 곰이 세네. 곰 샅짓 미쳤네. 야, 이 펜북 곰 나세데. 아니, ор... 오르빨이 확실히 Nos이 새해? 오, 긁기네. 야, 아프네, 아. 끅키면 안 되지. 살짝 긁기에 뒤작불 tanto. 인간의 힘으로 곰을 넘어서 하겠다. 근데 판다임. 판다는 엄밀히 다치면 너구리라던데 아 진짜요? 너구리과요 우와 어쩐지 흉포한 동물이네 역시 고무 사람을 찍고 아직까지 철권력은 내가 그걸 레서팬더 아니냐고? 사실 몰라 맞지 않나 모르겠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 잘못 알려진 거래요 아 그래요? 아니 저 콤보를 넣는다 아니 콤보를 넣는다니까 곰이 곰이 콤보를 넣으라 쓰닌들 슬금슬금 우는 거 봐 바로 귀싼 귀싼 아 잠깐 잠깐 오케이 하는 거지 아 잠깐만 왜 자꾸 부러져 그만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게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 너무 때려서 자존집 싸웁니다 내가 지고 있는데? 아파 아 아 왜 자꾸 뭐하니라고 이거 맵 그지 같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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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죽었다 살았잖아 하지마 아니 저거 개환하네 위아래로 올려치는 거 어디 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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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그냥 기다려 봐 대책이 필요해 고음 너무 세 아프다 아프다 안 돼 맞았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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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이 이거 살아? 이거 사라? 장 오 방금 뭐야 봤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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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이다 이게 이게 ㅋㅋ 빰 빰 빰 빰 빰 오 두 번이구나 아 맞았나? 해치웠나? 오 cit 궁극 좋았구 아앜아아 이 개쎄 돼 저거 야 너 기다려봐 다른 인간으로 가져온다 루앙 아 잠깐만 벽 느끼네 곰한테서 잠깐만 다른 인간으로 오겠어 아 더워 나도 덥다 지금 아 더워 이래서 다들 대면 게임 하는구나 재밌네 재밌죠 오케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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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뭐야 뭔가 맘에 드는 애가 있어서 골랐어 저도요 응? 곰은 어디가고 요기 제가 게스트 불렀어요 아니 곰을 대적하려면 기계죠 오 기계와 곰일 싸움? 내가 확실하게 어때요 제가 친구 불렀어요 아니 아니 어디 많이 보냈는데 여부지게 베보아요 뭐야 개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나 아니 아이언맨 개 흑화한 버전인데 알죠 그 그 그 뭐지 아구몬 그레이 아구몬인가 아 아 스컬 그레이 그레이 아구몬은 뭐야 회색 아구몬이야 그러면서 때리고 있네 이거 아 잠깐만 너 아 잠깐만 아니 스컬스컬 아니 뭐야 푹 거 아니 새끼가 흔들어 잠깐 기다려봐 Point 파 파 파 파 파아! ㅋㅋㅋㅋㅋㅋ 아니 더 잘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나 어아이! 파아! 파아! 안되ee! 아유 어 나 잘 맞는데? 이상하다 나 엄청 잘 맞는데 뭐지? 다시 잠깐만 나 기다려 어 차건 돼 안 열린대요? 아니 이런 스몰 기다려 아 또 해? 아 기다려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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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작도 해야 돼 어? 아 할거야 할거야 기다려 아 이거 쎄네 아니 나 진짜 좀 곰 이기고 싶다. 곰의 벽을 뛰어넘겠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기다려봐. 근데 나는 이 로봇이 왜 졌는지 알 것 같아. 왜? 뒤에 저 호수가 안 오데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에너지 어디로 방금 봤는데. 태양열. 태양열. 태양열을 호수로 받는다고? 저 그냥 간지용. 근데 곰이 너무 직믹보행 아니냐 저거? 곰 개쩐다. 저거 사람이라고? 이거 사람이래요. 언니. 설마. 근데 엉덩이가. 이게 뭔데. 니들이 하라는 콤보 했는데 안 나. 어. 기다려봐. 이게 뭔데. 어. 잠깐만요. 어. 야 니들이 하라는 거 안 나가. 뭔데. 연습해봐. 뭔데요. 뒤아래 손이래. 이게 뭔데. 언니 그냥 봐봐요. U 눌러봐요. U 누르고 I 누르고 K 눌러보실래요? 어. P 그 스마트키 누르고. U 누르고. 어. 잠깐만. 어. U 누르고. U가 이건데. 그 스마트키 누르고. 어. U 누르고 I 누르고 K 누르고. 그니까 그 순서대로 손손 발. 어. 그 발. 거기서 스마트키 발 눌러봐봐요. 스마트키에서 발? 어. 흠흠. 아래키? 어. 어. 잠깐만. 이게 제가 콤보를 어떻게 썼냐면요. 손을 쑤고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리고. 그러니까 이걸 밀고 달려가서 아래를 이렇게 치거든요. 그게 아마 손. 오. 윗손 윗손 아래손 이렇게 할 거예요. 스마트키 누르고. 이게 캐릭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런게지? 궁금한게. 그럼 이게 방향 보는 데마다 나가는 스킬이 달라?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키가 4개잖아요. 그게 하나가 왼손 하나가 오른손 하나가 왼발 하나가 오른발임. 맞아 맞아 그건 알아.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스마트키 왼손 스마트키 오른손. 그 다음에 스마트키 발을 눌러가지고 처리해요. 아. 그렇지 근데 그걸 하는데 얘는 지금 콤보가 잘. 안 돼요? 방향마다 다르다는데요 근데? 근데 저는 그냥 앞으로만 안. 무조건 앞으로만. 그래? 이렇게 이렇게 밀고 달려가서 쾅.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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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아니 저걸 어떻게 이겨 씨. 아니 이거. 이게 안 됐나? 아니 걔 같네. 아 이거 걸어오는거 봐. 하면 흔들리는 있나.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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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들어와 들어와. 쾅. 오오. 약간의 심화 버전을. 해보자고. 쾅. 쾅. 뒤졌다. 곰 쉐키. 오 안 망하셨네. 곰 쉐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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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아 또 또 바꿔 바꿔 나 이거 파본다 나 캐릭터 마음에 들었어 어 캐릭터 마음에 들어요? 나 근데 루비 했어요 다시 들어가자 오케이 가봐 왜? 곰인데 스킨을 바꿀 수 있더라구요 어 그래? 막 넘기니까 되던데? 어? 어떻게 하지? 뭘로? 시작해주실래요? 어 예 했는데? 나 나 안 돼 어 됐다 아 X를 누르면 바뀌어 아 그러네 어 이걸로 해야겠다 뒤졌다 어 나 자윤 어떻게 하는거지? 나 아까 어떻게 했어요? 스킨 어떻게 바꿨지? 그 X표시 누르면 되던데 패드는 그냥 눌러버림 황금곰 해보고 싶었는데 황금곰이 있어? 뭐 4개 있던데요 어 그놈의 내려찍기가 뭔데 자꾸 내려찍기를 하자 나 개멋이는 걸로 갖고 우와 골렘이잖아 아니 골렘 왜 이렇게 얻었대 허접하다니 허접하다니 아니 이거 유추학의회 같아 왜 이렇게 아 잠시만 어 어머 접혔잖아 일어나 일어나 이거 이거 말하는거야 니들이 말하는 내려찍기라는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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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었다 죽어 오 안죽었다 잠깐만 아 안돼 나이스 아 오케이 뒤졌어 아 잠깐만 이거 아 자꾸 까먹었어 이리와 아 왜 안 일어나 나 나 왜 안 일어나 이거 어떻게 타 타 타 타 타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올라왔네 우와 뭐야 놔 놔 놔 놔 놔 놔 뭐야 나 쓰러졌다 뭐야 저 콤보 개무섭네 아 파 파 파 파 파 파 야 나 다른 캐릭 기다려 곰 곰씨가 전화를 해 곰이? 야 우리꺼이 계속된다 어 야 테리 다 커졌네 야 너 뒤졌어 잠깐만 골맨 버려 버려 너무 둔해 나 다른거 가져온다 오케오케 역시 곰을 잡기 위해선 다른게 필요해 저 곰새끼 저거 어떡하지? 다시 아 가자 가자 아 뭐가 좋을까 곰 K였나가 바꾸는게? 얘로 해볼까? 아니 나 이거 K가 K가 아니야 제이는 선택이야 다음에 갈까 P였나? 이거 어려우는 캐릭터라고요? 아이씨 그러지마 뭐하셨는데요? 몰라 되게 살벌하게 생긴 애 하나 했어 우와 이게 뭐야? 몰라 이게 이름은 뭐야? 브라이언이래 브라이언 브라이언? 어 으흐흠 으흠흠 오오오오옹 야 오늘 밥이다 먹어라 사식이다 오우 오 멋있는데 저거 개잘쓰네 또 떨어지네 이거 야 저거 올리는거 어떻게 하지? 멈춰 멈춰 어디? 등짝 개쳐맞았네 기다려 너 와 잠깐만 저거 개야무지네 저거 자아 자아 저거 개 미쳤어 콤보 아니 저거 개 미쳤네 자아 개쎄다 저거 그만해 곰돌이 새끼야 뭐하게 자아 야 저거 어떡하지? 아 기다려봐 파회한다 내가 저거 기다려 언제 할거니? 자아 다른 캐릭 다른 캐릭 또 또? 심심한데 아이적이 날아와줘 곰 미쳤네 저거 아우 귀찮다 어떻게 때려 저걸 와 잠깐만 오케오케 다시 다른 캐릭 다른 캐릭 아 뭐해야되지? 기다려봐 야 곰이 벽이었네 아우 하아 아니 이거 나 다른거 하고 싶은데 그거 한번 봐봐 키 떠있잖아 왼쪽에 커스터마이즈 슬롯 그런거 떠있네 왼쪽 하단에 키 그게 다 그 패드로 나와요 어 유? 아 유다 유 와 개쩍은거 개많은데? 왜 그래? 어지간한 엘드닝 보스보다 어렵네 곰새끼 좋고 병느꼈네 저기서 오님 폴이 곰한테 좋대요 아니야 그런식으로 알고싶지 않아 내가 파회하겠어 얘 이봐봐 기졌다 와 눈썹이 바늘 갈라졌어 저거 미쳤나 잠깐만 아w 아! 곰새끼 저거 미친놈 아! 도라이야 이 곰새놈 뒤져! 안돼! 여파 왜그래 미친놈 아! 띠 쳐받는거 깨 웃기네 자아!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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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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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떻게 해야되지? 미쳤다 아이가 저거 어어? 한 대 맞고 있구나? 개중개중 피 많아 피 많아 와 잠시만 치가 언니 저거 그냥 뭐 어렵다 커아아 그게 없어 선 딜이 없어 짜 가까을 뭐야 어떻게 하는지도 압 pizza 아 아이 이쪽으로 해볼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오오오 früher 오오自由 어하 아 remember.. 하하하야 으uchs Treasury 그릇을 보인다 오케 다시 나 언제까지 계속해 내가 벽을 깰 때까지 너는 그거 뚫리는 순간은uch 아오키오키x2 내가 저 곰으로 된 벽 곰 벽 두껍다 와 역시 겨울이긴 하다 들어와! 들어와! 아 슬슬 지루하신 분 내보내드렸고요 아 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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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난 개꿀잼인데 재밌음 재밌음 난 내가 저 벽을 깬다 아 난 긁으려고 하는 거 갠충 갠충 재밌음 아 이런 걸 안 긁혀 뒤졌어 난 이런 거 오히려 난 오히려 이거 승부욕을 자극해서 난 좋아 저거 생각해볼까? 진짜 그 엘드닝에 나오는 그거 같네 룬베어 같네 아 근데 룬베어도 극현이긴 해 일로와 저거 일단 봐봐 아 근데 하단으로 내려치는 거 어떻게 막는 거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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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슛교 슛교 으악 아이씨 야 자끼 저거 아 슛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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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슛교 하하하하 그만해 으 막았나 이거? 슛교 아하하하하하하하 이새끼야 이새끼야 으쌰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와아 뚫었다 하하하하 뒤졌다 흐핳은 어허 아하 너무 어찌네 이거 이새끼야 아휴 아! 아! 자! 옴뇸뇨! 이 새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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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잡았다! 죽어요! 홈 새X야! 아까 한쪽만 빨리했어, 너! 오케이x2 로킹x2 뼈 빠르지! 뼈 빠르지! 뼈 빠르지! 이 새X야! 이 새X야! 이 새X야! 아! 아! 이 새X야! 아! 이 새X야! 이 새X야! 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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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잖아! 뒤졌다! 걸렸지! 이거 죽었다! 오! 살았네? 으흑! 흑! 안돼! 으악! 에스! 급했다! 흐흫하! 어? 슬켜! 슬켜! 섬iker! 이 새X야! 마지막 새X야! 마지막 새X야! 마지막 새X야! 이제 대결해솔! 됐겠니? 안돼! 안돼! 으흑! 으흑! 이IQ! 아! 이크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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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맞고 너 궁 쓴다 나 궁 쓴다 구라야 먹어버렸지 구라 대 나와서 맞았어 아 곰벽 깨버렸고요 아 곰 벽 깨느라 힘들었다 야 역시 엘드님 구수 결국은 깬다 아 이걸로 가자 카타리나가 뭐해 카타리나 그 롤캐리가 아니야? 몰라 여기서 카타리나를 하라는데 카타리나가 뭔지 모르겠어 곰으로 7원승했어 쟤? 썬글라스 누나? 어 못했다 나 이상한 거 골랐는데 카타리나라고 하면 몰름 카타가 뉴비 학살 체험이라는데 아 얘 뉴비 아니야 나 벽 깼잖아 맞지 뉴비는 아니지 이제 맞지 맞지 B 정도지 나 뭐 나왔어 뭐 했어? 이거 뭐야 카즈야? 이거 아까 운임하신 거 아니에요? 둘이 형제인가? 똑같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다 화장한 거랑 화장 안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쪽 홍대피플 강남피플 어? 강남 다 저러고 다니나요? 아니 못 봤어요 뭐야 뭐야 아 아 어 이거 근데 발인데 왜 발이 안 나가고 팔이 나가지? 나 그거 어떻게 하더라 근데 아 이거다 하하하하하하 방금 돌아갔어 빙글빙글 아 씨 이 새끼가 또 까불지 하하하하 어? 어 어 잡아 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타아아 하하하하하 흐하하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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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벽 흐흫 흐흐흫 흐흫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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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잡으려고 잡으려고 맞아 어쩔건데 어쩔건데 오오 이거 왜 근데 발이 발로 안나가지? 한번 해볼래? 잠깐만 격스킬이 발을 안쓰는거 아니야? 이거 봐 팔 나가 아 이게 위에가 발인가? 와요 아 그러네 호기 형님 고고고고고 앎 어 잠깐만 어요 차트킹 아앗 쎄키 이 쎄키가 이 쎄키가 이 쎄키가 쎄키 응 안돼 아 아 멈춰 막았지로 제트킹 제트킹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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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킹 안돼 안돼 하지마 K.O 아 이제 시작이야 잡투부터 쓰시네 아 저거 몇번을 때려 아 저거 몇번을 때려 저거 제트킹 제트킹 저 저 저 안돼 나 때렸는데 이거 걸렸다 빠세이 안돼 제트킹 안돼 안돼 나가라 이 새끼야 까비 안돼 아깝다 제트킹 해봐 해보던거 해보 해보던거 저거 넘어졌다 제트킹 피하는거 알았다 뭐요? 그 앉으면 됨 어 그러네 안되지 아니 저거 개사기야 계속 때려 여러분 지트킹 응 가봐 ㄴ 안돼 너 또 공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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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아 설마 이거 맞아? 일이 맞아? O.O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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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해? 난 너무너무 큰저어른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 잔뜩 했죠 이미 귀요시 아 이건 명헌 명헌 알고 있어 아하하핫 저 딴거 해보래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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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나왔어. 이미 눌렀어.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난 거 해볼까? 아우, 힘들어. 너, 너, 니 곰한테 당해볼래? 제 곰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존나 무서워, 진짜로. 아니, 곰 개쎄. 뭐, 고차비가 되게 고수래, 지금. 저요? 아, 저 고수예요? 뭐, 되게 뭐, 사초풍 어쩌고 하는 거 같던데? 아, 그래? 왜? 아, 나 다른 거. 나 다른 케이로 볼래. 이거였나? 카타리나. 아, 이름이 카타리나구나. 아, 진짜 이름이 카타리나네. 신기하다. 나 뭐 이상한 애 했어, 나도. 오케이. 사초풍이 뭐야? 몰라. 뭐 했대, 자네가. 아, 그래요? 아, 되게 무난 무난한 미남 미녀 캐릭이네. 어, 오케이, 오케이. 공략이네. 우와, 신기하다. 어. 날라리네. 세인트를 왜 한 거야? 우와, 진짜 생긴 거 봐. 개껄 넘어. 어머, 눈 나와. 멋있다. 어! 어, 잠깐만. 어. 아하, 하하하. 이거 맞아? 어, 아, 이거.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으하하하하. 아야 아야 네? 뭐 하세요? 아하하하하하 아! 아! 가! 아아 먼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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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가 났어 반피 뭐야 개사기야 저거 어 저기여 저기여 반피가 뭐야 뭐야 반피 나갔어 아니 개사기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개호바지 아 저거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개사기야 아니 아니 저게 뭔 일이야 저게 잠깐만 어 방금 나 그거 어떻게 썼지? 아 야 인마 그거 뭔데 아 몰라 몰라 아 막혔다 이거 맞다 아하하하하하 야 진짜 어디 새로운 벽이야? 잠깐만 너 기다려 나 다른채 가져온다 유엘 야 어 어 니씨가 아하하하 저게 뭐야 야 새로운 벽이 있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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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지럽네 하하하하 야 벽 위에 벽이 있어 어떡해 여기 나날이 높아지네 하하하하 레디 앤마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화나셨어요 화나셨어요 화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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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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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열정 패션 패션 아 잠깐만 저거 이걸 해볼까? 얘 근데 얘 원래 야 점투력 이거다 점투력 이거다 이게 점투력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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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 있다 디버프가 있다고? 음님 조심하십쇼 뭔데 뭔데? 바로 디버프 개꿀 개꿀 개좋은 디버프 세끼로 하는거 같대 음님 덤벼 바로 디버프 집중력 흐트러바리기 애새끼도 아니고 이런걸로 뒤졌다 바로 흐트러바리기 그딴거 없죠? 존나 패죠? 정권지르기 어 잘못됐다 아니 저거 개사귀야 저거 멈춰 멈춰 그딴거 없어 도깨비인가봐 천 오니다 오니 오니 오 내려져 이거 막혔다 그럼 막혔지 장난아니 이거 뭐야 오 뭐야 어 어후 오오오오 sonst이 깜짝이야 오오오 깜짝이야 개우렐네 죽어엏 죽어 야 깜짝 놀랐네 여긴 이 노 등꼴이 서늘한데 왜왜왜? 못 당먹을까봐?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근데 너무 쎄, 저 새끼. 죽었지롱! 잠깐, 잠깐. 아, 이거 안 되는데. 안 돼! 아니, 잡기만 써! 너는 그것만 쓰잖아. 아, 지져. 언니! 아! 나 저 게이지 뭐야, 게이지 다쳤어, 어떡해! 쓰고 싶어! 저거 뭔데? 몰라, 몰라. 저게 뭔지 모르겠어. 나아! 케이오!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지? 뭐야, 저거? 어, 약한데? 뭐야! 똥캐야, 이거! 다아! 아, 잠깐. 오케이, 다음 상대. 오케이, 다음 상대. 다음 상대. 배에 문신도 있네, 저거. 그러니까요. 아니, 종류별로 있어요, 얘. 아, 그래. 스킨 되게 많아. 한 6개 있던데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어, 오케이. 어기, 어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빨리. 뭐, 뭐 해야 돼? 야. 음님, 저 멜리굿 끈을 아직 헤드파 안 보셨어요. 많이 갔다오세요. 에에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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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 뭐, 뭐. 아니, 야. 저거 어떻게 해. 오, 저기, 그래. 폴? 폴? 오와 쓰는 애? 오와, 이거? 개 좋아? 확실해? 알았어. 아, 왜냐면 내가 폴 어렸을 때 내 친구가 폴이 주케였거든? 근데 개 처발려가지고 딜은 센데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뒤졌다. 어, 나도, 나도 마실 것 좀 갖고 와야겠다. 엠, 엠, 엠. 호화, 엠, 엠.. 어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 음님 어디 가셨어? ㅜㅡ 음님? 물 들어가심? 아하 뭐했어요? 뭐 알려줬어? 가보자고 얍! 자네는 이제 큰일났다 오케이 뒤졌어 저 똑같은거 하나요? 마음대로 하십쇼 나 뭐하지? 일단 한번더 똑같은거 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각오해 오케이 뒤졌어 개사기엔 개사기로 얘가 왜 개사기인지 난 모름 맞아 얘 아까 사기라고 하던데 뭔지 모름 근데 문제는 우와 누나 이야 나 닌자임 우와 뭐야 어? 어 딴 게 어 아이씨 빠자 어 허 으어! 우왁! 호호호호우! 요고! 요고! 아잇잇잇잇! 나아잇! 안돼에에에에! 허어어어! 개쎄다아 하하하하하하 아 잠깐! 진짜! 진짜! 어헞하하하하하 컷!! 아오오오오 업! 어디를 찾.. 파아아아아아아 Train 와 çażej 펄 comma 앗 꽑은 어허허허 опер 와 저거 9 맞나 이거? 그렇지! 죽나? 오 다행이다 그래도 찾았다 안돼! 아프다 서로 서로 사기캐네 이거 너 손 넘어 너 손 넘어 자꾸 뒤져 저도 아 이거 너무 근데 약간 이거 캐릭이 좋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딜로스가 너무 심해 히히 딜로스요? 딜로스라니 딜로스가 뭔지 알아 이마! 이게 이렇게 쓰는데 그 중간에 튀는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뚱뚜뚱 이거 이거 이게 너무 아 그 다음 공격까지 너무 오래 걸린 그렇구나 그렇구나 요거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그거 1격 필살 궁꽃 바로 어떻게 한거지 너 궁 쓸거지? 다 알아 나는 죽어 그냥 컷 아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야 얘 빡세다 들어와 너가 이제 벽 깰 차례야 아 그래요? 다음 뭐 해볼까 안 해본거 뭐 있지? 안 해본거 뭐 있지? 뭘 또 추해 추하긴 네 얼굴이겠지 거울바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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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공격적이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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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봉이네 깰쓰면 됐지 깰쓰면 됐지 그래 이 새끼 그냥 내가 기억하는 폴은 이거야 이건가 리 리 그 이름도 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니까 어디서 몇 줄 몇 번째라고 알려주는게 은발? 나 얘 아까 했던앤데 얘 은발 남자애? 아 오케이 오케이 은발 남자? 내 기억 속에 있는 폴은 얘야 엥? 그쵸? 막 얘 또 나왔어? 아 잘못 골랐음 아아 시간 때문에 응 그런 변명을 하다니 뭐하니 그러면서 간 보이려고 보여주지 보여주지 오 눈나 앞머리 저러면 안 불편한가 다리가 길어서 자꾸 여캐들이 좀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잠깐 멈춰 멈춰 왜 그래 아 plank 아 다리 길다고 어 어 잠깐만 에헤이 안alies choses ルーわ Cult. 새끼 새끼가 어 뭐야 내가 죽었네 어 aku 저거 되게 세다 딜 위치긴 했네 ências 안되 인마 어 저거 딜 왜 이렇게 세 안 몰라 아 그래서 분권 망겜이네 아 진짜? 아 그 정도야 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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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마트키를 써야 되나 얘는? 이게 너프가 된 거래요 아 진짜? 네 아 분권 게임이라고? 이게 너프가 된 거라고? 더 해야 되겠는데 너프? 에헤이 오오 여기 먼저 들어가는 안 좋은 게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보죠 뭐야 내가 잡힌 거였어? 어 나 누워 있을 건데 어? 그렇다면 당황하지 않고 빵 안돼 자 본캐 꺼내보시게 사망 아기야 제 얼굴 봐 좋아 좋아 곰 물러오라는데요 곰간다 곰간다 아 곰 아 진짜 벽 대 벽인데 곰간다 곰간다 어 왜 출작 안하지 어 됐다 좋아 언더테이커 스타일로 가야겠어 곰 곰이 포를 잘 잡아 그러지마 아 잠깐만 핑크 있어야 했는데 까비 아싸 뭔지 모르지만 이김 아 진짜 얼마나 역겨운 거 가져올라고 아니요 판나예요 판나 아 진짜 판더랑 폴이랑 또야 넌 죽었어 아 근데 캐릭터 잘못 골랐어요 스킨을 잘못 골랐음 꺼비 아 쿠마랑 벽 부수고 들어오는데 뭐야 이거 햄스터잖아 아니요 선택량이에요 아 저 저 저 저 개 같은 거 저거 아우 저거 진짜 아우 저거 진짜 아우 저거 진짜 야 인마 꺄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해 그만해 안 돼 아 이 개 같은 거 까지 어 방금 뭐 한 거야 이거 왜 안 잡히지 몰라 나도 안 잡히던데 아 저거 계속 맞아 누워있어도 맞아 저거 바로 카운트 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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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줘 우와 기세져 으쌰 너도 쎄 인마 하하 붐꽃 망겜이래잖아요 곰망겜이야 내가 볼 땐 우쌰 오 피했네 이거 굳이 아야 호이 호이 호오 오 쟤 왜 안 쓰러져 이입 이건 피했겠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건 안 나가지 그치 곰돌아 아 놀랐는데 까비 뭔가 얘 너무 카우이하다 귀엽다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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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저거 뭐야 새로운 패턴 뭐야 저거 볼륨 저도 어떻게 썼지 볼륨 음 음 음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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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초 초 초 초 아니 이거 뭐야 오오 개호박 파아 안 돼 이거로라 똥옹 파아 차 스파이크 아 공피를 맞네 아니 저거 시작하자마자 차버려 아니 저거 시작하자마자 차버려 아 이거 왜 맞아 아우 아우 아이씨 아이씨 그만해 이 곰돌이 새끼야 오우 어 뭐야 어 거 깼지 어 아 어 오 이거 막았는데 까비 컵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안돼 안돼 공새끼야 수고야 호잇 강살아하 파쉐! 저 갤만이. 룸빠 뚬빠 뚜비루비룸 빠. 아, 너 기다려. 그만하자. 딴 거 하자. 단 겜에? 단 겜에. 막판, 막판? 막판만 해. 오케이, 막판, 막판. 나 해보고 싶은 게 있긴 해. 오케이, 막판. 아니, 고음 이상하게 병 느끼네. 룸빠 뚜비루비룸 빠. 아, 근데 룸빠도 에델링에서 젤스잖아요. 응. 오케이, 레크레이션 메타예요. 이거 뭐예요? 레크레이션 메타가 뭐야? 그, 막판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거. 아, 예능 프로 같은. 네. 마지막에 이제 점수 천점 해가지고. 아, 그래. 해봐. 가보자고. 그래. 룸, 타룸, 타루비룸. 얘 뭐야? 아, 맨 처음에 했던 애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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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주케. 아, 뭐야 이거. 큐. 못생겼어. 왜요? 큐 인형인데. 어, 뭐 한 거지, 나? 헉 아, 어! 하단 차기. 하단 차기. 오, 뭐야? 하단 차기. 오, 얘 뭐야? 내가 봐준거야 인마. 하단 차기. 잘 가라. 헣,허. 아! 저 하단 어떻게 막아요? 앉아서 막아야죠. 아, 어? 안 되는데? 그거 안 쓰지, 이제 내가. 아! 이제 이제 쓰지. 어? 어? 뭐야, 막? 어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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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만해! 아니, 그만해! 파회당했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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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기대해! 아니야, 저 실패! 아깝다! 죽어! 아깝다! 실패인데! 나이스! 아우! 오, 뭐야! 어떤데? 파! 파! 아우, 저거 진짜... 차! 오우씨, 아프다! 이야! 앉아서 피하는 거 꼴받네? 아, 잠깐만! 차! 차! 우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돼! 파 줘! 파 줘! 아우, 진짜... 이 궁을 너무 섣부르게 썼네. 네... 오우! 아니, 이거 다 파회당하네? 아, 저기... 그만... 그만 내려... 그만 내려... 아, 세 번이다, 저거. 오케이. 내려 찍기! 내려 찍기! 오우! 내려 찍기! 내려 찍기! 내려 찍기! 내려 찍기는 위로에서 피하는 건가? 그거 모르겠어. 아니, 너 그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안돼! 고음 스테이크 온! 벗었다! 안 돼애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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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햖 Flint 아 박빈이다 이거야 어우 뭐야 저거는 위로해서 뒤로? 어 어떻게 필요한거지? 아우 저놈의.. 저놈의거 진짜 아 세번 아니 아니 저거! 아 큰일났어 파아아아 파아아아아 아 까비 들어가자아 이거 근데 살긴 살텐데 어 왜 이거 밖에 안날지? 아니 많이 날았어요 저 피 많았어요 안돼! 잠깐만 이거 친나? 어 살았다 엽 너 개못하잖아 즐거웠습니다 너 개못하잖아 공동이 일어나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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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동이 일어나 와 근데 14도 쓰면 근데 전체 쓰면 내가 졌어 와 고만뜩 개발려갖고 아 오케이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네 이거 어떻게 돌아감? 아 나갔네 어 어 나가져요 나가져요 아 와 뭐야 50만원 줬어? 우와 화이트머니 뭐야 이거 이거 뭐 사는게 있나봐요 아 커스터마인 스토어 역시 내 주캐였다 야 그러니까요 파웨이를 하셨어 저게 약간 삼지선다 야 아래 위 아래 중간 그러니까 아래 상단 약간 이런 식으로 저게 좀 재밌더라고 음 아니 저거 고 머리 뽑아서 던지는거 겁나 무서워 아 짐 썼다 아 코스터마이즈해서 돈으로 바꾸는 거래요 아 아 어 곰 카와이한거 있나? 와 완전 바꾸는 거네 아예 그냥 뼈대가 다 바뀌어? 네 응 그냥 딱 고를 수 있음 막 무지개 마냥 오 신기하다 그런게 있어 네 오케이 1대 0 아이작으로 준비하십쇼 아이작 협력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옵취 깔리긴 했음 옵취 진짜 옵취 개못하는데 나 옵취 브론즈였는데 아 어디서 브론즈 딸이가 맘이 큐 브론즈 아 일단 그거 감안하고 그럼 내가 내 주캐 아닌 걸로 할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대전은 어차피 오늘 빨리 다 끝내고 오케이 오케이